일단 못생긴 건 이광수다. 당연한 거야. 일단 가. 양식찬 아니에요? 봐봐 나는 딱 답 들으면 거의 비슷하게 가 나는. 봐봐. 어 그렇네. 해보세요. 이거 딱 나와봐 누구야. 야 잠깐만요. 봐봐. 애매한가 보다 질문이. 여기 앉아. 단순하게. 딱 포함된 사람이 없는 거야. 진짜 거짓으로 얘기하면 안 돼. 아니 아니 그럼요. 얘기하면 딱 나와. 답도 가야 돼. 선하요. 나? 선하? 선하요. 나? 어렵다. 선하라고? 선하? 맹할. 정답. 정답. 거짓말을 가장 잘할 것 같은. 네. 맹할 것 같은 사람? 정답. 백치미. 진짜 오빠 어느 시절인데. 지금 옛날 사람이네. 정답. 모태 솔로일 것 같은 사람. 어 오빠. 나 연애 좀 해봤어. 이거 요기야. 괜찮이야. 아니야. 힌트로 2등, 3등도 말해주세요. 2등, 3등? 오케이. 그러면 확실하지? 나는 이번에 맞힌다. 이거는 어려운데. 일단 지창욱으로. 유정이. 유정이. 그리고 창욱이. 아 남녀가 상관이 없구나. 그냥 우리 직업이라면. 직업이라면? 우리 직업이라면. 정답. 세찬이가. 맞춰. 우리 직업 쪽에 연예계에 있는 사람과. 길다 길다. 만난다면. 혹시 질문에 그게 있다고. 양세찬이 맞춰. 아 뭔 얘기야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양세찬 아니야. 정답. 재테크를 가장 못할 것 같은 사람. 정답.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수많은 고민과. 아 이거 뭐야. 야 뭐해. 야 뭐해. 내가 뭘 기기했어. 내가 뭘 기기했어. 정답. 사인을 가장 많이 해봤을 것 같은 사람. 정답. 정답.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전혀 한 번도. 어떤 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. 빨리 얘기해. 사장님이세요? 아이 뭐하러. 말도 못해요? 말도 못해요? 정답. 정말 진짜. 힌트를 조금. 동작 힌트 줄까요? 정답. 정답. 이걸 보고. 시력이 안 좋아서 아니야. 아직 안 끝났어요. 힌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냥 단순하게. 그러면 쓸데없는 동작은 빼. 이걸 하니까 내가 놀라는 거 아니야. 눈을 왜 비벼. 눈을 왜 비벼. 하나 하나 살리려고. 아니 눈을 왜 비벼냐고. 자 그냥 과감하게 할게요. 과감하게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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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아가 빨랐어. 선아가 빨랐어. 자기 이름을 제일 검색 많이 할 것 같은 사람. 맞다. 크림. 크림. 매일 포털 사이트에서 가서 눈을 비볐어요. 매일. 뭐야.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. 생각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. 정답이 늦었어. 조상호 씨 팀부터 긁을 거고 지창호 씨 팀은 이제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. 탈락이에요. 탈락? 두 번이 끝이었네. 너 잘할 거야. 조상호 씨 합니다. 살살. 살살해야 돼. 손목에 힘 빼고. 그냥 얹어야 돼. 되면 터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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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얹어. 터져. 오빠 툭. 왜 안 터져. 아니 긁어. 아니야. 긁어야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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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 날라갔어. 아이고 많이 날라갔다. 아 우리부터요? 유정아 유정아. 유정아 너만 믿는다. 우리는 뭐 거의 프로 선수잖아. 유정아 너무 믿는다. 좀 가까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같이 맞게. 그럼 그럼. 형 고개. 어. 유정아 너만 너무 믿는다. 유정아 유정아. 제발. 잘한다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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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툭툭툭. 그렇지 그렇지. 들어갔어. 들어갔어. 야야. 이제 거의 빼고 있어 지금. 야야야야. Soo장아. 야야 ya 요야야.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야 그냥. 저게 생각보다 안 터지는데.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. 저런 얘기 descrição Wrap. 야 유정아 왜 이렇게 잘해? 야 넌 천재야. 야 근데 여기에 싹 뺏게 된다. 자 이번에 떨어지면 여기는 탈락입니다.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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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살살 살살 살살.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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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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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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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살살 살살 살살. 아니 같은 장. 같은 장소. 귀에 바람을. 너무 너무 이끄야. 야 바람 좀 치 마. 야 바람을 왜 넣어. 살살 살살 살살. 같은 장소는. 툭 쳐 툭 쳐 툭 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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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말 듣지 마 말 듣지 마. 아니 아니 지금 말 듣지 마 말 듣지 마. 아니 지금 말 듣지 마. 듣지 마. 그냥 아무것도 듣지 말고. 너 할 일 해 너 할 일 너 할 일. 아 지창욱. 야 이거 있어. 그래 쭈들 엄청 척 천천히. 그래 쭈들 엄청 척 그냥. 야 야 형 형. 어 잠깐만 야 자 NeverWell. είь는.. 눈썹 깎듯이. 여기 다 됐어 여기 다 됐어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around. 해봐 해봐. 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. 아니면 해줘. sollteniat선 careers from- 톡 치는 거 안돼. 아까 유은구? 오 오 오 오 오 오ū 오오. 아니 걔도 긁어서 그래. 오케이. 오케이. 긁어보니까 거기 힘을 못 받잖아. 아니 다른 팀 다 하나 벗기고 두 개 벗기고 하는데. 야 니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. 살살살살 이걸 하려니까. 아 심지어 안 되겠는데 어떡해. 아 진짜 너무 못하네. 자 그럼 지창호 팀의 홀딩 확정이고요. 날아와. 네. 이거 답변하는 건 하실 수 있어요.